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새해 첫날은 여느 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. 출입이 통제된 해도지 명소는 썰렁했고 관광지도 모두 임시, 배쇄되면서 관광객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김찬령 기자입니다. 제주의 대표적인 해도지 명소인 성산일출봉이 썰렁합니다. 출입이 통제되면서 발길이 끊겼고 통제 사실을 모르고 찾았던 해맞이 객들은 아쉬운 발길을 돌렸습니다. 코로나 때문에 출입도 통제되고 막혀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년에는 꼭 코로나를 이기는 상황 속에서 한번 꼭 다시 찾아와서 좋은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. 주요 해도지 명소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새해 첫 해를 보고 싶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은 주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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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잘했어. 하나, 둘, 셋.